농사짓는 사람들 곁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또 나는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자라다가 다시 덕치초등학교로 선생이 되어왔습니다. 덕치초등학교에서 나는 주로 2학년을 가르쳤어. 2학년만 한 26년 가르쳤습니다. 김병만은 철봉에서 16년 동안 배달라고 해서 철봉은 딸인이 됐는데 나는 26년 동안 2학년만 가르친 거야. 2학년을 하도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교육, 교육이라는 건 어떤 거였냐면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였어. 교육은 자기 교육이었습니다. 가르침과 동시에 배우는 것이었어. 2학년한테 배운 게 너무 많아. 38년 동안 선생을 했는데 너무 아이들한테 공부를 많이 했어. 너무 많은 걸 배운 거야. 2학년 아이들은 정직과 진실을 통했어. 정직과 진실을 통하는 세상이 거기에 있었던 거야. 나는 거기에 있었던 거야. 2학년 속에는 내가 2학년 아이들을 너무 알아주면 2학년 아이들이 나를 알아줬던 거죠. 얼마나 좋았겠어. 또 2학년 아이들은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늘 새로운 눈으로 보는 신비함을 가지고 있어. 이건 놀라운 거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비함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물어보세요. 엄마, 지금도 아빠한테서 신비함을 느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엄마가 이렇게 말할 거야. 개뿔, 신비하기는 신기하지. 이렇게 얘기할 거야. 2학년 아이들은 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보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비해. 그렇기 때문에 감동을 잘하는 겁니다. 교육은 감동이야. 삶은 감동이야. 감동이 없는 삶은, 감동이 없는 연애는, 감동이 없는 사랑은, 감동이 없는 TV 프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감동은 생각과 행동을 바꾸면서 운명을 바꿔요. 이게 감동이야. 교육은 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동이 가장 중요해. 나는 2학년 아이들한테 늘 새로운 걸 느끼고 늘 신비함을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든 것들이 다 진지하고 진정성이 있어. 진지한 거야. 애들이 땅에서 막 열심히 놀고 있어. 도대체 뭘 가지고 저렇게 아이들이 한 30분, 40분 놀고 있을까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렁이 한 마리를 가지고 그렇게 지렁이를 들여다보면서 한 30분, 40분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새롭고 신비하기 때문에 삶이 진지하고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